양세영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양세영씨가 오른쪽부터 바라보십시오. 네, 시작됐어요, 시작됐어요.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음식에 대한 남다른 분이시고 중학교 때 그 요리 한 번까지 다니셨다고 합니다. 국수, 양세영씨가 봐요. 팔을 닦게 입을까요? 팔질 한 번 볼까요? 팔질? 지금 파 정도 쓴 것 같아요. 고기 한 번 썰어볼까요? 수고하십니까, 제발. 조금만 일단 액션도 크게. 액션도 크게. 자, 우리 선생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자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잠시만 내 안에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